최연이가 13호 하기로 했네요 음 재미있네 매칭도 하세요 매칭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매치 스케이트죠 스케이트 오케이 그러면 A가 무슨 소리냈죠 그렇죠 A가 A 냈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그쵸 스케이트 그 다음에 얘는 다 합쳐서 스케이트 스케이트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스마일 스마일 뭐라고요 스마일 그럼 A가 무슨 소리 됐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스마일 그 다음에 얘는 다 합쳐서 스마일 미소라 뜻이죠 그 다음 얘는 그렇지 스카이 그럼 Y가 무슨 소리 낼 수 있죠 그렇죠 E도 되고 I도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됐더라 그렇죠 짧은 막대기에서 되고 여기서 뭐가 됐죠 그러면 스키 될 건데 그렇죠 Y가 I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된 거예요 그렇지 카이가 된 거지 카이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스카이 그러니까 Y가 I 된 거예요 스카이 스카이 오케이 그래서 이 I 짧은 막대기 중에서 여기선 I가 됐네요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스톱 해도 되고 스탑 스탑 해도 되고 오케이 그럼 O가 뭐가 됐죠 그렇죠 아 미국 사람들은 스탑 영국 사람들은 스톱 아 나 O가 됐어요 O가 낼 수 있는 소리들 네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그렇지 힘 빠졌어 O O O O A O 그래서 아가 됐네요 O 스탑 스탑 오케이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스푼 끝 그렇죠 그러면 O O는 뭐가 됐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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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가지 소리가 스푼 스푼 리운 붙이니까 스푼 됐죠 스푼 스푼 오케이 오케이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Snow 뭐라고요? Snow 그럼 OW는 뭐가 됐죠? O 됐죠 오케이 그럼 몇 가위 소리가 Now 거기다 S 굳히니까 다 합쳐서 Snow 그렇지 OW가 O 될 수 있는 거 잘 알아두면 쓸모가 많아요 Snow Snow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 Stone Stone 뭐라고요? Stone 그럼 OW가 뭐 됐죠? O O가 O 됐죠 그럼 몇 가위 소리가 St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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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가위 소리는 Stone 거기다 니은 붙이니까 Stone 돌이라는 뜻이죠 Stone 바위 돌 Stone Ston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Snake 그렇지 Snake 그럼 A가 뭐 됐죠? 그렇죠 그렇죠 A가 A 됐죠 그럼 몇 가위 소리는 Snake 여기다가 크 붙이니까 다 합쳐서 Snake 그렇지 뱀이란 뜻이죠 Snake Snake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 Spider Spider I가 뭐 됐죠? I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Spy 얘는 어 얘만 하면 D 어 R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? 얘만 하면 Dar 그래서 Spide Dar 여기까지 소리는 Spide 그 다음 얘는 Dar 다음 쳐서 Spider Spider 거미죠 그 다음 그렇지 Small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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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뭐우 되는거지 그렇지 대보면 뭐우 거기다가 이거 붙이니까 다 합쳐서 Small 작은 이란 뜻이죠 Small Small 응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잘하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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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